코알라의 주식인 나뭇잎에는 강한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코알라는 하루 20시간 이상 잠을 잔다 우리들은 꽐라다 사장님들의 첫인상은 진상이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든 짜른사장 배우 오디션만 200번은 도전했다는 사장님을 보고 있자니 술이 막 땡긴다 하루 30개를 팔아야 똔또인데 10개를 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우리 패디 만들자 사장님들은 맨발로 다시 뛰기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났지만 우린 점점 더 꽐라가 되었다 실수하여 제 씨북 언제 올려줘요? 나중에 우리 10칼치 치즈버거 230개 만들 수 있을까? 저 씨북 올려주신 거죠 인생 뭐 있냐? 한잔하자 매일 술에 취해 꿈을 꾸는 코알라는 포유류 중 가장 행복한 동물이다 그거만 막을 수 있어요? 고맙다 이자 어떻게 할래요?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? 미쳤나 봐 매니저 침부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